이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? 저희 호흡에 핫 바디가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뭐 있는지 아세요? 제이옵에 핫 바디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뭐 있는데?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응 군산 미국 갈때는 미국이야 확실히 안 알려줬는데?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즐기면서 시작한 곡인데 일이 커진 듯한 느낌이라 되게 부담이 크네요 뭐 어쩌겠어요 잘하고 와야죠 다문화를 잘하고 오기 최선을 다해서 이검색도 했는데 약간 그 90년대 스타일로 컨셉을 볼게요 에이에 도착했습니다 예쓰 예쓰 저 그때 두개 부탁해가지고 또 먹었었다고 오 맛있게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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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difying 오 innoc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